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와 첫 출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첫 출산 관련하여 정책을 내놓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에 별 도움은 안 되죠. 이런 와중에 13일 약 70여만 명이 있는 고양이 관련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참 기막힌 하소연이었는데요.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거지같은 출산 장려 광고 말고 길냥이 팝주는 거 광고 때렸으면 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이러니 광고 볼 때마다 꼴보기 싫다고 말하며 캔맘 혐오부터 사례까지 가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법령으로도 주는 거 불법 아니고 꼴랑 급식소만 지어줄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단체나 제대로 된 캔맘들 섭외해서 고용해 팝 주고 TNR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누가 때려죽이나요? 라며 해당 광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 혐오자들 지랄하겠지만 어쩔 거예요? 라며 나라에서 세금 허튼 데 안 쓰고 잘 운영하겠다는데 맨날 길냥이 학대 터지고 사례 터지는데 이 정부놈들은 뇌에 뭐가 들었는지 잠재적 치지층 마련에 관심이 없다며 진짜 짜증나네요? 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길냥이들 위해 쓰는 세금들도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일을 하고 납세를 해야 생기는 거니까요? 라며 댓글을 달자 글쓴이는 그 출산 장려 광고 실제 출산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키우는 즐거움 아이 좋아라 이런 식이라 전 보기가 좀 그래요? 라고 비꼬왔는데요. 이어 길냥이 밥 주면서 가진 시비와 트러블을 매일 보다 보니 좀 화난다며 차별 철폐 혐오 금지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해당 광고 내용을 직접 보니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하던데요.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들도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며 쓸데없는데 세금을 쓴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거부터 캣맘에 대한 논란과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요즘 들어 캣맘으로 인해 다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길고양이 사료를 준다고 주변이 더러워지던가 차량 훼손가 그리고 이 길고양이들로 인해 새뿐 아니라 다람쥐 소형 포유류들을 먹이로 인식하여 잡던가 장난감으로 생각해 가지고 놀다 죽이는 경우도 많아지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생명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 할까요?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생각 못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